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인기 상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된 금액으로 수시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직구 시행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가성비 템으로 판매량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믿고 사는 유그린 SSD 외장 케이스예요. 옵션 통해 10Gbps, 20Gbps, 그리고 썬더볼트까지 지원 모델 판매 중이에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10Gbps 제품인데요. NVMe SSD용으로 최대 10Gbps 전송속도 보여주고요. SATA SSD 이용 시 최대 6Gbps까지 속도 내줘요. 프랄루미늄 소재 사용의 발열 관리 꽤 우수한 편이고요. 최대 8TB SSD 용량까지 커버 가능해 활용성은 좋아요. E-30부터 E-80까지 모든 SSD 규격 지원에 사용하기도 좋고요. 발열 관리에 뛰어난 알루미늄 프레임, 실리콘 패드, 히트싱크 갖춰서요. 발열에 우수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충격 보호용이 실리콘 케이스 한 개 추가 제공해서요. 안전하게 SSD 외장 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상품, 개인적으로 멀티탭 중에서 품질 가장 좋은 제품인데요. 10개가 넘을 정도로 현재도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많은 제품이에요. 샤오미 멀티탭으로 종류도 다양의 선택지가 넓습니다. 가장 기본인 3구 USB 3구 멀티탭부터 USB-C 단자 있는 모델도 있고요. 5구 멀티탭, 6구 USB 3구 탭까지 종류 많습니다. 대부분 최대 2500W 전력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멀티탭 콘센트는 잘라 220V 접지 콘센트로 교체해서 사용하세요. 대지코 이용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멀티탭 중 가장 인지도와 품질 좋기로 알려진 제품으로서요. 전반적인 가격대는 큐텐이 알리에 비해 저렴합니다. 여러 개 동시 구매도 가능한 상품이기에 멀티탭으로 강추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상품, 현재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인기 모델이죠. 디자인만 보고 구입하였기에 기능성에 불편함이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이 디자인, 품질, 수납 공간까지 모두 만족해요. 티키 와이드 손잡이는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 너무 편합니다. 대부분 침면 개폐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전면 개폐 방식인데요. 그만큼 캐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긴 하지만 전면 개폐 커버에 노트북 등 여러 가지 별도 수납 공간 제공해서요. 오히려 실용성에서는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와이드 핸들로 인해 캐리어 내부까지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넓게 되어 있어 일반 캐리어에 비해 공간 요율을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품질이나 디자인,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믹시 캐리어입니다. 네 번째 상품,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신 제품이잖아요. 이 기회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굳이 12V 제품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웍스 WX24의 제품으로 4V 미니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입니다. 공구 유튜버들조차 강추하는 제품으로 인지도와 품질 좋아요, 킥척 LED 인디게이터, 전원 슬립 모드, 30여 개의 비트 LED 조명까지 기능적으로 부족함 없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7단 토크 제공의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미세 작업부터요. 드릴, 나무, 플라스틱에까지 볼트를 체결할 힘 갖췄어요. 보통 이 정도의 제품엔 미세 작업용으로는 어려운데요.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인기 모델입니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다양한 비트 제공도 좋고, 비트 빠지지 않도록, 킥척 체험까지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누적 판매량 무려 5만 건이 넘는 알리 히트 아이템입니다. 샤오미 미제아 공기압 펌프트 모델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자전거, 바이크, 축구공, 농구공 등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에어펌프입니다. 워낙 브랜드별 종류도 많아 선택지가 다양한 제품인데요. 가격보고 저렴한 다른 브랜드 제품 선택지도 나쁘진 않아요. 샤오미란 이름 가장 먼저 에어펌프 모델이다 보니 인기가 더 높나 봅니다. 1세대와 2세대 모두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충전 시간이 빨라졌어요. 외형 변화 거의 없는 데다 25% 정도의 바람 넣는 시간이 빨라져서 확실히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넣을 때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매번 카센터 가서 돈 내고 공기압 넣지 않아도 되어 좋은 제품이에요. 차량에 이 녀석 한 개씩은 꼭 비치해두길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행사 때 고급 성능의 미니 PC가 많이 판매가 됩니다. 아무래도 할인 혜택이 큰 이유일 텐데요. 파이어뱀 미니 PC인 AMD 6600H CP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성능만큼 발열 관리를 하기 위해 본체 외부의 대형 RGB 쿨링팬 탑재했죠. CPU는 6600H부터 7840HS, 7940HS, 7735HS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데스크탑 기준 GTX-1650Ti급으로 알려졌고요. 16GB 메모리, 512GB SSD 일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전력 고사양은 AMD 제품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사양 미니 PC 대부분이 AMD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모니터,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비롯해 기가이더넷 포트까지 포트는 부족함 없을 정도로 꽉 채워두었습니다. 윈도우 환경이 필요하지만 데스크탑을 맞추기 공간과 금액이 부담스럽다면요. 미니 PC로 충분히 데스크탑 못지 않은 성능 즐겨보세요. 일곱 번째 상품, 공랭 CPU 쿨러 중 대장급으로 알려진 어세신 쿨러입니다. SE부터 ARGB 모델까지 선택이 폭 다양합니다. 155mm 높이의 TLC-12 펜탑재해 조용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1550rpm 속도로 저소음의 발열 관리 뛰어나죠. 써머라이트 피어레스 어셋인 120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데요.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보급형인 수냉쿨러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듀얼 타워 CPU 쿨러입니다. 6mm 6개의 히트파이프가 탑재되어 있고 니켈 코팅되어 있는 순수 구리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발열 관리 좋기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텔 12세대 LGA 1700부터 AMD AM4 소켓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좋기로 알려진 제품으로 지금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행사 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델이겠네요. 여덟 번째 상품 추억의 레트로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R36S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640, 480의 해상도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더블 조이스틱 제공으로 좀 더 다이나믹한 게임 즐길 수 있습니다. 네오지오부터 닌텐도, 맘에, PS1과 PSP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생각보다 짱짱한 편이며 스펙도 가격 대비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 마이크로 SD에 게임 탑재되어 들어가 있어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대비 만듦새 꽤나 훌륭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많은 레트로 게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조작성, 컨트롤러, 부재 등 여러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매한다면요. R3 유게스를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 손 안에 레트로 게임기 하나 드려보세요. 아홉 번째 상품, 샤오미 모니터 조명 1S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샤오미 고급형 제품으로 다이얼 리모컨 제공하고요. 전작에 비해 리모컨 제공 유무뿐만 아니라 스펙도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25도 각도 조절 제공하며 RA95를 지원합니다. 좀 더 사실적인 색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총 3가지 색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전 모델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모두 수동 조작이었는데요. 모니터에 장착된 조명에서 직접 조절을 해야 했다면요. 다이얼 리모컨을 통해 손쉽게 색온도와 밝기 조절 가능합니다. 또한 전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합니다. 미오맥까지 지원의 활용성과 사용성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샤오미 9세대 프로 모델인 슬림 선풍기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워낙 세대별 네이밍이 다양하기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9세대 프로 모델로 등장한 제품은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납하여 이동이 편리한 초슬림 디자인을 채용했습니다. BLDC 모터 채용했음에도 선풍기 후면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서요. 전용 수납박스에 넣고 야외 이동이 한층 더 간결해졌습니다. 2단 높이 조절과 터치 버튼 제어와 리모컨 원격 컨트롤 지원하고요. 26.8dB로 저소음 작동하며 USB를 통한 보조 배터리로 구동 가능합니다. 기존 23.7cm의 날개 두께를 갖추고 있었다면요. 이번 프로 9세대 모델은 불과 8.7cm밖에 되지 않네요. 전용 EPP 수납박스까지 제공하고요. 리모컨도 마그네틱 흡착으로 간편하게 날개에 부착해서 사용하세요. 11번째 상품, 풀알루미늄 끝판왕으로 불리던 레이니 7호 제품의 텐키리스 버전입니다. M초이스 GX87 제품으로 레이니 7호와 흡사한 구성 갖춘 제품인데요. 타오바오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의 경우 알리보단 큐텐에 먼저 입구하거나요. 단독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제품도 큐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7호 배열 키보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요. 이 제품 선택해보세요. 텐키리스 배열의 양극산화, 나노분칠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CNC 가공의 후면 백보드에 미러 명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의 FR4 플레이트 사용 800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가스켓 구조로 다설레이어 흡음제 사용에 타건감 우수합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현재 수량 극소량만 남아있습니다. 12번째 상품, 타이슨 2세대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한 제품으로요. 전반적인 옆면 디자인은 다이슨과 동일하고요. 오히려 후면에 LED 디스플레이 넣어 작동 온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총 8가지 바람 모드 제공하는데요. 2단 바람 세기와 함께 모드별로 30도, 50도, 70도로 작동하고요. 냉온 바람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순환 모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600W 전력으로 바람 세기 상당히 좋고 다이슨 특유 바람질감 그대로 유지해줘요. 일반적인 드라이기 바람 세기가 26m 정도 받게 되지 않는데요. 무려 70m의 풍속을 제공해 빠르게 드라이를 할 수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바람의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꽤 좋네요. 13번째 상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Y320 모델로 이젠 올라오세요. 390안시로 한층 더 밝아진 화면 밝기를 제공합니다. 삼성 프리스타일과 동일한 구조의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블랙 컬러 디자인과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형 갖추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OS는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네이티브 1080p 해상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데요. 브랜드명만 다르고 동일 상품이기에 가장 저렴한 금액 구입하시면 됩니다. 워낙 판매량 많고 인기 높았던 상품인 만큼 할인할 때 구입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빔 프로젝터는 부가적인 기능보단 얼마나 더 밝은 안시를 갖췄냐만 보세요. 프로젝터에서 절대적인 기능이 안시로서 전작에 비해 개선된 390안시 제품입니다. 14번째 상품, AM5 소켓 기반의 중저가 CPU인 AMD 라이젠5 8600G입니다. 2024년 올해 출시한 AMD 8000G 시리즈로 AI 기능 탑재되었죠. 라이젠 AI 엔진 탑재한 신형 CPU로서 온디바이스의 AI를 기대하는 제품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탑재, AMD X4 지원합니다. 시네벤치 R23 기준 단일 코어 1,617점, 멀티코어 12,650점 정도를 기록하고요. 7,700X보다 소폭 낮고 7,600과 흡사한 성능 보여줍니다. 또한 760M 내장 그래픽카드 탑재의 GTX 1050Ti보다 소폭 빠른 성능 보여줍니다.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 내장된 그래픽카드로 괜찮은 퍼포먼스 보여줍니다. 4나노 AI 게이밍 플랫폼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15째 상품, 할인할 때 판매량 급증하는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샤오미 70마이 A810 4K 블랙박스인데요. 누적 판매량 5천 건 이상, 1,157개의 리뷰, 평점 4.8점이 검증한 제품이죠. HDR 녹화화질은 가장 좋기로 이미 알려진 제품입니다. 소니 스타비스트 IMX678 센서, 4K HDR 녹화, F1.8 밝기, 150도 화각, AI 모션 트래킹 녹화, ADAS, 빌트인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니 센서로 화질면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 보여줍니다. HDR 녹화된 영상 유튜브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 재생 시 프레임 저하 현상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야기 있고요. 어차피 녹화용으로 구입하는 제품이지 재생용이 아니라는 점 판단하세요. HDR 라이트 비전과 60프레임의 높은 프레임 녹화 가능합니다. 화질만 놓으면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우수한 70마이 블랙박스입니다. 16번째 상품, 현재 사용 중인 제품으로 할인 구매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어썸텍 PD260W 6인원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USB-A 2개, USB-C 3개, 무선 충전 단자 지원에 6가지 충전 방식 가능하고요. 단일 포트 최대 PD140W 지원하고 동시 충전 최대 PD260W 지원합니다. 대부분 PD 충전 제품들이 PD100W 수준임을 감안하면요. 부족함 없이 동시에 멀티 충전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GAN 기술 적용되어 있고 PD 충전기에 비해 발열 깨 준수합니다. 각 포트별 단독 LCD 정보창 통해 전압 암페어, 와트 실시간 제공합니다. 한국형 모델 선택 시 한국형 220V 플러그 제공하며 100W 케이블 증정합니다. 책상 위에 이거 하나만 놓고 사용해보세요. 활용성 좋고 편의성 괜찮은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열일곱 번째 상품, 11.3인치로 새롭게 출시한 OBDP K2 프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으로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따로 할인된 적이 없는 모델로 행사 중 가장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겠네요. 10.26인치 제품에 비해 1인치 커진 모델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범용 내비거치대 활용도 가능하며 스탠딩 거치 방식 기본 지원합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와 후방 카메라 구입 시 1080p 녹화 지원합니다. 새로운 신규 UI 적용에 다소 투박했던 전작과 달리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FMT, 억스, BT오디오 지원으로 연결 방식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과 미러링크 지원합니다. 블랙박스는 전용 앱을 통해 녹화 영상 확인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신제품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18번째 상품, 나싱폰으로 유명한 곳에서 스마트워치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나싱의 서부 브랜드 CMF에서 출시한 CMF 바이 나싱 워치 프로입니다. 나싱폰과 흡사한 디자인과 독특한 워치 페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1.9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 IP68 등급 방수 지원하고요. 5개의 GPS 탑재, 최대 13일가량 사용 가능하며 110여가지 스포츠 모드 지원합니다. 600니트의 밝기로 야외 사용에 문제없는 수준 보여주고요. 58프레임으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AOD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싱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한 워치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사용에 견고한 외관 갖췄습니다. 비슷한 금액대 스마트워치 중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가장 우수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한 신제품입니다. 19번째 상품, GMK-TEC K8 모델은 AMD 8835HS CPU 7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제품으로요. 옵션에 따라 메모리와 SSD를 자유롭게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듀얼 2.5기가 기가램 포트 2개, USB-C, USB 3.0을 비롯해 DP, HDMI 등 확장 포트도 부족함 없이 제공합니다. AMD 8835HS CPU는 비교적 최신 CPU인 자사의 6800H CPU와 비교했을 때요. 대략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장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GTX 1650Ti와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에서의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괜찮은 수준까지 보여주어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 웬만큼 작업 환경이나 게임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임에선 라이젠 AI 신기술 적용 외엔 7840 CPU와 동일한 사고 성능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